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한 여유롭고 다채로운 표정 연기와 아우라 넘치는 댄스 실력을 뽐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방탄 tv를 통해 달려라 방탄댄스 플렉티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즈 앨범 프로프의 수록곡인 달려라 방탄은 팬들로부터 방탄소년단의 DNA를 증명한 곡이라는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BTS인 부산에서 달려라 방탄 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퍼포먼스가 공개된 후 방탄소년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공무와 강렬한 사운드의 곡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달려라 방탄댄스 플렉티스 영상에서 뷔는 회색 트레이닝에 바이크 재킷을 입고 흰색 볼캡을 쓰고 세련되고 편안한 의상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안무 연습 영상에는 빠른 비트와 격렬한 댄스를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뷔의 장점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강렬한 댄스가 이어지는 달려라 방탄의 퍼포먼스에서 뷔는 박자를 쪼개면서 정확한 국무를 구현하면서도 여유롭고 끼가 넘치는 무대 연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돌이 무대에서 굉장히 멋질 뿐만 아니라 아우라까지 갖고 있어 존경스럽고 비 선배님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고백한 무대 천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벽한 댄스 스킬 뿐만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아 몰입하게 하는 뷔의 댄스는 후배의 아이돌이 저마다 뷔처럼 되고 싶다고 고백한 이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댄스를 하면서도 음악을 몸으로 받아들여 표현한다는 평가처럼 음악과 모랄체가 된 모습은 보는 이들로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격렬한 댄스를 하면서도 비는 얼굴 근육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순간순간 변하는 눈빛 미소는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듯 착각을 불러왔습니다. 어려운 동작과 빠른 박자의 댄스를 비는 가볍고 여유롭게 구현했습니다. 팬들은 이러니 후배들이 담고 싶다고 눈에 불을 켜지 태영이 달려라 방탄 다시 보고 싶다. 달리 아이돌 교과서이겠냐고 연말 무대에서 꼭 봤으면 좋겠어. 10년 차에 저렇게 격렬한 댄스를 여유롭게 하다니 저 여유. 비라서 가능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풋풋한 첫사랑 소년부터 섹시한 남자까지 카멜레온 같은 매력으로 글로벌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오스 아워셀브즈 앤드 BTS 위 포토슈트 스케치 제목으로 화보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멤버별로 각자 자신의 취향이 담겨있는 셀프 사진관 콘셉트로 개인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비는 셀프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화보 찍는다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국보급 미모가 빛나는 다채로운 포즈 표정과 함께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카메라에 스위치를 쥐고 있는 손동장마저도 화보의 한 장면처럼 우아했고 중점의 나른한 비의 목소리는 단조로운 화면 속 비의 모습에 섹시함을 더했습니다. 비는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어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선사하며 눈길을 사로잡았고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보터헷으로 포인트를 주며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비는 보터헷뿐 아니라 안경도 소품으로 활용하며 센스 넘치는 모습으로 화보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촬영 콘셉트는 BTS 명랑 운동회 청팀과 백팀으로 팀을 정했고 청팀인 비는 파란색 트레이닝복과 헤어밴드를 착용해 상큼하고 청량한 미모를 뽐내 전 세계 팬들을 심쿵하게 했습니다. 비는 앞서 정적인 분위기의 화보에서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코믹한 장면을 연출, 청춘 영화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하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래주머니로 저글링을 시도했지만 금세 떨어뜨리거나 축구를 하던 중 공을 향해 헛발질을 하기도 하고 줄다리기에 몰입해 줄을 잡고 뒤로 기대다 바닥에 눕는 등 귀에 몸을 사리지 않는 개그는 보는 이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비가 멤버들과 장난을 치며 순수한 눈빛으로 미소를 짓는 장면은 전 세계 팬들을 미소짓게 했습니다. 화보 장인, 화보 천재라 불리우는 비는 이번 화보 비하인드 영상에서 미모와 감동, 재미를 모두 잡으며 풍성한 콘텐츠를 완성했습니다. 팬들은 그 여름, 우리가 사랑한 김태형, 첫사랑 기억 조작, 내 첫사랑은 김태형이었어, 콘셉트 바뀌면 얼굴, 분위기 바뀌는 거. 역시 김태형 천재, 태형이가 웃으니 내 맘이 사르르 녹아, 김태형 주인공, 청춘 영화 언제 개봉하나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